좁고 좁은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갖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뜨거운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하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이룰 수 있을까 긴 여행을 누구예요? 누구야? 누구야? 전율 오게 만드는 목소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